하이 나야의 모모 헬로 하이 나야 하이 나의 이름 모모 이거 어제 저희가 먹었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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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? 이걸 안 넣으면 돼? 지금 돼있어요? 어제 이걸 먹었어요 지금 방송 되고 있어요? 지금 네트워크 환경을 확인하고 방송을 다시 시작하세요 라고 떴는데 이거 누르면 방송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눈엔 저희가 안보이지만 네 저희가 안보이지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35분까지만 버티면 된다 어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데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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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 하이 증가에 뭐가 있어서 안보여요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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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구도 손이 냄비 넣응 뜬